제이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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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인아 야 말이 쉽지 롱데 하면 안 좋다는데 다들 다들 막 헤어진다고 나한테 야 우리가 그것밖에 안 돼? 노래 다섯 곡만 만들면 올라온다니까? 약속했다 너 빨리 와야 돼 태인이가 하면 진짜 이쁘겠다 오케이 좋아 좋아 됐어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사랑해 밥 잘 챙겨먹어 사랑해 해야지 태인 나 끊었나? 여러분들의 드림카 저 이도아와 함께라면 이번에 대박 계약을 하나 따냈거든? 얘가 나랑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거야 나 오늘 여자친구랑 진짜 중요한 날이라서 오우 노우 딥 앗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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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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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도아 쩝쩝 야 이거 뭐야 어우 마이 가아시 뭐야 기억이 안 나? 내가 영상? 나 여자친구 보잖아? 나 죽어 노우 노우 그녀는 슈퍼스타러야 저 한 번 안 만나 볼래요? 인생 망할 수도 있고 과간이다 과간이야 내가 진짜 겁나는게 뭔지 궁금하긴 해?